20대엔 3% 30대엔 9% 40대엔 8%인 후보가 있어 손발로도 무심 인문학도 무심 부정식품 먹으라는 후보가 있어 미래가 없어 희망이 없어 그러니 젊은 사람 지지율이 398이지 398 후보 쪼꼴 후보 도리도리 후보 이제 그만 학교 가야지 398 후보 쪼꼴 후보 도리도리 후보 이제 그만 학교 가야지 무상급식 무상급식 20대엔 3% 30대엔 9% 40대엔 8%인 그런 398 후보가 있어 손발로도 무심 인문학도 무심 부정식품 먹으라는 후보가 있어 미래가 없어 희망이 없어 그러니 젊은 사람 지지율이 398이지 398 후보 쪼꼴 후보 도리도리 후보 이제 그만 학교 가야지 398 후보 쪼꼴 후보 도리도리 후보 이제 그만 학교 가야지 무상급식 무상급식 398 안녕하십니까 네 가수백자입니다 아 또 주말이 왔습니다 어떻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아 오늘 그 sns에 398 이게 떠올랐어요 야 398이 뭐냐 우리가 뭐 386 486은 들어봤어도 398은 처음이다 그랬더니 이게 알고 보니까 윤석열 지지율이 20대에 3% 30대에 9% 40대에 8%다 이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398 이렇게 말을 만들어냈더만요 그게 이제 홍준표가 또 홍발정이 또 글을 써가지고 이게 난리가 난 모양이에요 네 아무튼 젊은 층한테 엄청 지지율이 없다 이거죠 이제 그게 이제 같은 당의 같은 당의 후보인 홍준표까지도 이렇게 공격을 한 거죠 뼈 때리기를 했다 이거죠 뼈 때렸다는 거는 그만큼 아프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튼 젊은 층에게서 인기가 대단히 없다는 겁니다 쭉쭉 빠진다는 건데 이게 이제 왜 그럴까를 보면은 사실 이제 젊은 층들이 좋아하기가 어렵죠 네 윤석열은 최근에 이제 보여준 모습만 봐도 뭐 자신이 내세웠던 뭐 여기 기사기도 여기 써있네요 그렇죠 잘 보면은 공정 법치 상식 이런 데는 없죠 이런 데는 전혀 연관이 없죠 윤석열하고는 네 그런 사실들이 이제 갈수록 드러나고 그런데 다 최근에 이제 왕자 뭐 학문침 뭐 총공수승 참 이런 것들은 정말 좀 당황스럽죠 게다가 결정적으로 전두환 발언이랄지 또 그 개사과 약간 뭔가 그런 게 좀 그 토리스타그램 젊은 층한테 먹힐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전혀 먹히지 않았습니다 뚝뚝 떨어졌죠 이번에 떨어지는 거 제가 상징하려고 이거를 했습니다 네 여기구나 시원하게 어이구 떨어지네 뚝뚝 떨어진다 네 그래서 제가 폭포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생각해보면은 젊은 세대들한테 뭐 선발로돈 같은 거 하지 말라고 그런 건 아프리카나 네 선발로돈 있지 뭐 인문학 같은 거 인문학 소양이 정말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발로돈 같은 거는 안 해본 거예요 이 사람은 네 뭐 명령하고 호통질지만 알았지 부정식품 네 이런 거 뭐 돈 없으면 부정식품 먹으면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을 해가지고 지금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아주 그 보니까 굉장히 그 긴장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당장 이제 경선 마무리가 얼마 안 남았는데 광주를 가겠다는 겁니다 네 전두환에 대한 발언 때문에 이게 이제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가서 이제 만회를 해보겠다는 건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것은 가서 계란을 맞으려고 하는 거다 라고 해서 지금 막 그 파닥에 그 얘기가 돼 있습니다 계란만 맞으면 그거는 네가 한 자작극이다 이렇게 네 아무튼 호남 정치인들을 영입했다고 나와요 그게 무슨 호남 정치입니까 그게 호남 사람이 다 호남 정치인이에요 네 걔네들은 뭐 변절자들이죠 배신자들이고 뭐 이번에 보니까 뭐 진중권 금태섭 뭐 사진 찍었던데 정체를 다 드러낸 거죠 이제 네 네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한번 만들어봤고요 네 앞에서 한번 들으셨지만 다시 한번 또 들으시면서 이제 우리 그 윤돌이가 갈 곳은 네 대선 본선행이 아니고 무상급식으로 이제 가셔야 될 때예요 그 지금 특히 그 상도야 학교 가자 이게 이제 유행인데 네 상도 손잡고 네 우리 병체 손잡고 네 우리 병체 손잡고 토리는 저희가 돌볼 테니까 네 아내 장모 다 데리고 한동훈 네 손준성 데리고 다 무상급식 받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노래 다시 한번 들으시겠습니다 20대인 3% 30대인 9% 40대인 8%인 후보가 있어 손발로도 무심 인문학도 무심 부정식품 먹으란 후보가 있어 미래가 없어 희망이 없어 그러니 젊은 사람 지지율이 398이지 398 후보 저걸 후보 도리도리 후보 이제 그만 학교 가야지 398 후보 저걸 후보 도리도리 후보 이제 그만 학교 가야지 무상급식 무상급식 20대엔 3% 30대엔 9% 40대엔 8%인 그런 398 후보가 있어 손발로도 무심 인문학도 무심 부정식품 먹으란 사랑은 후보가 있어 미래가 없어 희망이 없어 그러니 젊은 사람 지지율이 398이지 398 후보 저걸 후보 도리도리 후보 이제 그만 학교 가야지 398 후보 저걸 후보 도리도리 후보 이제 그만 학교 가야지 무상급식 무상급식 398 398 짜라짜라짜짜짜왕 409 509 주변 209 전 409 520 409 409 409 409 409 409 409 411 411 41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